드래기 캐릭터 오우씨 유물 한번 살벌하네 오우씨 큰거구나 오우씨 아 왜 없음 저거 옥션 왜 없애나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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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가 저거면 살짝 살짝 불안하구만 아이스릭 요꼬라지마라 아이스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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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든 정답 삼형제. 무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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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Promise you need to get FUNS 사은 información. 무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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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싹나와서 다 때려 죽였어야 했는데 질 막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맞으면서 잡아야겠는데 두 워처가 계노상한테 첫 턴에 죽었다고? 그럴 수 있지 워처야 첨삭 선배로서 조화났는데 대게 들어온 곤방의 비율이 중요 뭐? 계노상 첫 턴에 죽은 게 아니라 죽였다고? 정답 삼형제 이거 투사 어쩔 투사 prisoner 뭐지? 뭐지? 몹좀 더 잡읍시다 여기 엘리트 4발이 있네 여기 엘리트 보이지? 싹 다 죽었어 아, 숙성만 잡혔어도 역시 어둠이가 제일 세다니까 이제 전판로 된다니까 배불로 된다니 멘트되고 엘리트 보이지 두 명의 삶을 지켜보는 끝까지 어둠이랑 온도 차이 나는거 봐. 아니 미친... 타격 개많은데 타격이나 가져가지. 대기 섬섬. 쫄리네. 좀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담배 떼줄게 아니라 아 엘리트 잡으려고 했는데 체력 너무 쓰레기라 안되겠다 잡긴 잡을거지만 잠도 짜야겠다 아 엘리트 잡으러 가야겠다 아 엘리트 잡으러 가야겠다 아 엘리트 잡으러 가야겠다 못 찾지 그래서 피 채울 수 있었으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플레이어가 탐지되면 신고하겠습니다 이 택스술 와처는 원래 이렇단다 아 가지보야 아이씨 가지가지 해야되나 아니야 아 근데 1코 명상 없는데 미치겠네 1코 명상 싸세 2코 명상 2코 명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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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쩐당. 개시게 나왔어. 개쩐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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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? 안땜 아니 여기서 아심석 주지 말라고 쓰레기 게임 아 쓰레기 게임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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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멈춤